아니 진짜 아직도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에는 팝패댄스를 살짝 쳐주셨는데 대한민국에 팝패댄스 추네 마네 막 캡처가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배워볼까요? 그래서 한번 혹시 뭐 가능하십니까? 어떻게 가능하십니까? 사실 이렇게 혼자는 조금 부끄럽고요 크리스 씨 쪽부터 파도타기 해주시면 저도 같이 할게 팝웨이브를? 자유 자유댄스 바로 이런 걸로 이어가는 거예요? 춤게요? 네 뭐 이런 걸로 이어가는 거예요 귀엽게?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선배님 일어나시죠 이게 뭐야 팝웨이 티파크 하 Opera mi? 78 되게 승리해지네 아 넌 할 수 있는게 오케이 박명신가 같고 박명신가 같고 팝핑 와 우와 와우! 이거 진짜 좋았나 온앤오프 야 근데 엘리아 씨는 제대로 꺽네요 이거를 아 진짜